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요즘 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해 시작이 됐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그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부터의 어떤 포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종목이 실적 대비 돼서 저평가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지 또는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요. 코로나 시국을 겪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지금 벗어나면서 실적을 벗을 수 있는, 실적을 걷어낼 수 있는 기업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방송에 나와서 개별 종목 장세가 많이 펼쳐질 거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고요. 주식헌터라는 저희 방송 자체가 사실 개별 기업 특히 어디 업종에서도 주도 기업이 이 기업, 두 개 기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본방송 꼭 사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스무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가져온 기업은 호텔 업종입니다. 단연 가장 먼저 생각하실 기업이 호텔신라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호텔신라라는 기업은 사실 호텔업도 하고 있지만요. 가장 큰 매출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면세 사업이죠.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대형주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기술적에 대한 위치를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장기 입병선을 뚫고 지금 2차적인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결국 이 뜻은요. 4분기에 흑자 이뤄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에도 흑자 기조가 이어져야만이 1차적인 기술적 반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차, 2차 실적 상승은 실적이 견인한다고 항상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포인트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상대적으로 장기 입병선까지 주가는 못 올라갔지만 실적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기업들, 황금주도주 두 개 기업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제가 노란톡에 그런 얘기는 많이 드렸습니다. 똑같은 업종에 있지만 어떤 분위기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섹터라고 한다면 아직 기술적으로 덜 올라간 기업을 접근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개 기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방송 시간이 20분으로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은 기업들도 시장에는 많고요. 저는 사실 이번 주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지수 자체가 저점을 찍고 밑고리가 달리면서 강한 상승 슈팅이 나오는 지수 모습을 보였는데요. 2차적인 지금 반등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 저점보다는 높게 저점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얘기 드린 게 물고기반, 물반, 고기반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종목 선택이 계좌 퍼포먼스를 다르게 만들 거라는 얘기를 드리면서요. 저랑 좀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공부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장전에 제가 브리핑 자료들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 좀 안내를 상세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유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글로벌 정시대에 대한 분석 레얼들 매일매일 장중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장전에요. 그리고 장중에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전화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는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들. 비용 부담 없습니다. 무료고요.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서두가 많이 길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종목 브리핑들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 드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기술적으로 아직 바닷건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자 물론 호텔 업종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근 이번 주 시세를 줬던 여행 기업들 관련지 보시면은 모두 투어가 하나 투어보다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 뜻은 사실 명확하게 실적이 어떻게 꽂힐지는 모르겠지만 덜 올라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급이 몰렸고요. 그런 기업이 더 많이 올라가는 흐름들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첫 번째 가져온 기업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롯데 관광 개발이고요. 앞에 롯데가 들어가 있으니까 롯데그룹 계열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상관없는 회사입니다. 롯데 관광 개발 회사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흑 같았던 코로나 시국을 지나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막대 그래프들 보시게 된다면 지금 실적에 대한 적자 폭을 줄여주고 있고요. 결국 올해는 완벽하게 실적이 흑자 전환해서 명확하게 주가 흐름이 우상향 될 수 있으면서 추세가 올라갈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핵심적인 부분이 포인트가 뭘까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미 위드 코로나 정책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미 제주도 많이 여행객들이 있었습니다. 이 뜻은 이 동사 롯데관광 개발은 하야트 호텔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쇼핑몰이라든지 카지노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호텔 사업부 점검을 해보자면 호텔 사업부 실적이 회복세가 되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보실 수 있냐. 결국 이 OCCR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객실 점유율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공실이 높다는 건 좋은 건 아닌 거잖아요.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실이 있다는 건 좋지 않은데요. 객실의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이 뜻은 결국에는 동사가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흑자를 기록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내국인들이 제주도를 많이 많이 여행을 갔었죠. 해외를 많이 못 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내국인들도 해외로 많이 여행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제주도에 들어간 여행들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실적이 미끄러지는 거 아닌가요? 반문해 보실 수 있겠지만 제주도에 들어오는 지금 외국인 입도객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진에어 얘기를 드리면서 동남아 외국인들이 많이 입국을 하고 있고요. 입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일본이, 세 번째는 결국에는 중국인이 될 거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지표는 제가 사실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제일 많이 지금 제주도로 입도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싱가포르, 필리핀, 이쪽 동남아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제주도를 방문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제주도에 많이 입도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호텔에 대한 어떤 숙박은 계속적으로 객실 전문율이 높아질 거고요. 거기에 온 사람들이 호텔 묵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와서 카지노를 또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시너지와 모멘텀을 이룰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타 다른 기업 대비해서 경쟁업지 웹을 대비 순매출 추이를 비교하자면 단연코 제일 뛰어난 기업이 롯데관광개발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가는 덜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위주로 접근을 해보셨다면 이게 새로운 투자 포인트,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롯데관광개발 기업을 첫 번째 황금 주도주로 가져와 봤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려보자면 첫 번째 호텔 사업부의 객실 전문율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에 입도객들이 해외 여행객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페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300억 정도로 심한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고요. 사실 작년에도 영업이익은 900억 정도로 적자를 지속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을 좀 해보고 싶어요. 적자 지속이 아니라 적자 축소라는 개념을 지금 접근시켜서 리오프닝 줄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흑자 전환을 할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이 또 굉장히 매력 포인트가 있는 기업이에요. 영업이익률은 올해 20% 넘는 수준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이죠. 벌써 내년은 2024년입니다. 내년에도 30% 정도의 높은 고속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있었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실 리오프닝 주들은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제가 리오프닝 주 지난번 진에어와 서부 T&D 얘기 드릴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적으로 보여줄 때가 된 게 바로 리오프닝 주 섹터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 한 업종에 해당되는 호텔, 그 중에서도 저는 롯데이 건강 개발 기업을 주도 업종, 주도 기업으로 보고 있다는 부분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월등히 빠르게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명심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채무 안정성 지표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채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부터 계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회사는 돈을 못 벌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부채, 은행에서 계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특히나 제주도에 있는 하야트 몰 거기 안에는 투많은 돈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어마어마하게 폭증을 했었을 텐데요. 2021년에 부채 비율은 무려 2,400%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3분기 기준으로는 무려 4분의 1, 6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지는 상태고요. 이 뜻은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거고 결국 돈을 잘 번다는 거는 부채를 잘 갚을 기업이라고 보여지고요. 부채 비율을 이만큼 낮춘 기업은 올해 더더욱 큰 폭의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부채 비율 높은 기업을 왜 지향하느냐는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금리가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기업들은 은행한테 자금을 조달해서 돈을 빌려왔을 텐데요. 이자 비용이 높아진다는 거는 회사의 수익성이 안 좋다는 건데 2021년에 2,400% 가까운 부채 비율을 굉장히 큰 폭으로 낮춘 동사 롯데갱강개발기업은 4분기 실적이 또 흑자 전환이 되고 흑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부채 비율은 현저하게 계속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채 비율은 현저하게 낮아졌고요. 유보율은 현저하게 높아졌습니다. 작년 유보율은 6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현금성 자산이 거의 없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650%로 급격하게 올라왔고요. 유동 비율은 아마 차츰 이 두 개 조금 전에 얘기 들었던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본다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모습을 연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 급증과 급락을 반복했는데요. 유보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증과 급락을 반복했는데요. 올해부터 완벽하게 재무 안정수 지표도 좋아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PER 밴드 얘기 드릴 수가 없죠. PER은 사실 회사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나타내는 재무적 지표이기 때문에 근데 최 바닥권에 있다는 걸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산 기준으로 볼 수 있는 PBR 밴드에서도 거의 최 바닥권에 있다는 것도 꼭 본다면 아직까지는 하방보다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훨씬 더 높은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목표 주가는 16,500원 정도로 얘기를 드리겠고요. 롯데 관광 개발에 대해서는 사실 더더욱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고 제가 사실 외숙가라든지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다시 한번 제가 채널 추가하는 방법이라든지 노란톡 참여하는 방법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되시겠고요. 바로 채널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장중해 실시간으로 저랑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와 코드 답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내 계좌를 우상향시킬 수 있거나 또는 하락으로 궁지로 몰아낼 수 있는 거는 결국 종목입니다. 종목에 대한 선별 능력 시장이 어떠한들 종목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에 집중하신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하방은 탄탄하면서 위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널 추가랑 노란톡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텔 업종에서 두 번째 가져온 기업은 제가 아난티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대북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일전에 짐 로저스라는 엄청난 투자 회인이 사회이사로 지정이 됐다고 하는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폭등했던 기업이죠.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재료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가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상단을 지지받지 못하고요. 그 어떤 저점부터 위에까지 다 수익을 챙기실 분들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 움직였던 주가 흐름이었고요. 결국에는 동사를 제가 다시 가져온 기업은 왜 가져왔냐면 이제부터 실적으로 바라볼 타이밍이 됐다라는 포인트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난티라는 기업은 굉장히 좀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호텔에 숙박하는 요금을 받은 게 아니고요. 이 회사는 호텔을 분양권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분양권을 팔고요. 사실 이 분양권도 자산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일정 부분 자산으로 분양권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만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들을 포인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기업을 두 가지 단어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P입니다. 프라이스라고 하는 가격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Q입니다. Q는 수양이라고 하는 퀀티티라는 단어를 뜻하는 거고요. 결국 P와 Q가 같이 커진다는 것은 가격도 높아지고 수익성이 좋아질 거고요. Q는 많이 팔리기 때문에 외형 성장, 볼륨 성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일전에 제가 엔터 섹터를 좀 가져왔었어요. 그때 제가 JYP 얘기 드릴 때 P와 Q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JYP는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당시보다 이미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사사 최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져왔던 기업도 결국 YG 엔터 최근에 보시면 새로운 걸그룹이 나오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죠. 결국에는 실적이 탄탄하고 명확하게 보여지는 기업들은 지수 따라서 주가가 내려갈 수는 있지만 항상 얘기 드리는 지수를 보는 게 아니고요. 개별 기업의 주가가 보는 걸 아니고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적을 보시면서 그런 눈속임에 소가 넘어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기업들은 파는 게 아니고요. 모아가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첫 번째 피해 효과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박 요금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숙박 요금이 높아진다는 거는 이 기업이 한 개 객실을 팔 때 받아들이는 돈이 더 많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똑같은 공간을 파는데 더 많은 이 윤을 이 문을 남기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롯데 관광 호텔 얘기 드리면서 OCC 객실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Q가 높아지고 가격은 높아지기 때문에 PQ가 같이 높아질 수 있는 매우 매우 훌륭한 기업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아난티 남해, 아난티 힐튼, 아난티 강남, 아난티 코드, 아난티 코브까지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 객실장 모두 우상향을 하면서 좋은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고 올해 흑자 전환했습니다. 분기 실적을 놓고 본다면요. 근데 내년에도 훨씬 더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많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 분양 시스템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사실 분양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건설사가 땅을 파고 건물,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호텔 객실을 분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그 호텔을 숙박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분양권을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가 많이 될수록 수익성은 고정적으로 잘 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누적 회원수의 막대 그래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분양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부분인 거고요. 결국에는 사실 이런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보험료 내시면 1년치를 한 번에 내시잖아요. 그리고 분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분양을 잘 비싸게 판다고 한다면 이 부분만큼은 그 이후에 사후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호텔에 대한 유지관리를 잘 하겠지만요. 근데 이제 그 공실에 대한 리스크는 덜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안한티 기업. 그래서 원형 그래프를 보시게 된다면 리조트 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운영 플랫폼에 대한 개발 및 분양, 절반 정보 용치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텔 숙박에 대한 요금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분양이라든지 호텔 투숙 두 가지 사업 부분을 같이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두 개의 기업들,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 거죠. 롯데의 관광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지노 사업부라든지 호텔 사업부가 두 가지 원투 펀치가 될 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호텔 업종에서 호텔 숙박만 하고 있는 기업들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기업에 대해서도 좀 더 제가 디테일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더 자세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장중에 저랑 계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인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재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 바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장중에 저랑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많이많이들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사실 주가가 내려와도 죽지 않는 불사신처럼 언제든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번 주에 슈팅 나왔던 기업들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KSP라든지 인지 컨트롤스 기업들 보면 3분기 누적으로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근데 드론 테마라든지 관련 재료 테마 역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결국에는 실적 따라서 꾸준히 우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적에다가 재료 테마가 역기면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좀 가이드라인 해두고 좀 공부하실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 많이 참여해 주시고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나한티 지금부터는 실적 분석, 재무 안정성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분양권 때문에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덜하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보시면 2021년에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올해 흑자 폭은 더 커질 거고요. 아 죄송합니다. 2021년 영업이익은 600억이었고요. 작년 거의 두 배 가까운 성장을 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2022년 대비해서 또 두 배 넘는 성장을 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표현들, 공신률에 대한 리스크가 덜하다는 부분으로 반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국에도 상대적으로 잘 견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더 이상 대국주, 경업주, 짐 로저스로 투자하고 있는 회사 이런 기업들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완벽하게 펀드멘탈로 이 기업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됐다는 걸 얘기를 드리겠고요. 연평균 성장률 2021년 이제 흑자 전환했고요. 2020년 대비해서요. 연평균 성장률은 계속적으로 높게 유지가 될 거라는 거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는 건 일천에 얘기 드린 것처럼 밸류에 대한 가치를 높게 부여할 수 있다. 이 뜻은 목표 주가를 많이 많이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뜻까지도 해석할 수 있다는 부분들 영심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순이익에 대한 성장률 매우 매우 뛰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재무 안정성 지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분양 시스템을 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사실 높게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200% 정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거 플러스 알파로 유보율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죠. 부채 비율은 한 20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유보율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유동 비율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낮아진 상태이긴 하지만 정말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올해 실적이 명확하게 보여지는 순간부터는 유동 비율도 충분히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유동 비율이나 지금 이 회사의 재무 안정성 지표는 상대적으로 롯데 관광 개발 비율은 좀 더 양호하다고 봐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아나티는 재무 안정성이 튼튼하고 실적이 크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좋았다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경쟁 기업 대비해서 탄탄했다는 걸 얘기 드리겠고요. 결국 롯데 관광 개발은 실적이 터널아운드에서 급격하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실적 터널아운드고요. 아나티 같은 기업은 꾸준히 지금 최근 보면 지수 대비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하고 있는 추세를 만들어가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 두 개 기업에 대한 차이점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드멘탈 좀 보시면요. PR 밴드 보시면 최하닥 바닥에 있고요. PBR 밴드 선에서도 최바닥에 있습니다. 롯데 관광과 개발과 마찬가지로 하방보다는 위에가 훨씬 더 많이 열려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1차적인 보수적인 목표 주가는 약 8,2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더 많은 것들을 알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이기도 하고요. 저도 좀 많은 것들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시장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바닥은 잡았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굉장히 지수가 큰 폭으로 밀렸다가 반등을 많이 해줬죠. 낙폭을 줄였기 때문에. 밑고리가 굉장히 많이 달렸고요. 수요일 날에는 주가 지수들이 양시장 모두 크게 올랐습니다. 이 뜻은 지난번 저점보다 이번 저점이 높게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시장이고요. 이 뜻은 지금부터 기술적으로 차트를 만들면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 특히 한 해가 끝났습니다. 어닝 시즌이고요. 이번 주에 삼성전자 참도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크게 많이 눌려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재료 테마가 엿으면서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기업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장입니다.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물반 고기반이 시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들은 시장이 어렵다고 얘기는 하지만 전 사실 즐겁게 주식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많이많이들 채널 추가 노란톡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으시고요.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표현도 자주 하고 있어요. 손놓을 시장이 아닙니다. 공격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시장이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주식헌터 두 번째 강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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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